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장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장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할 일련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뭐였었죠 세상의 염려였었죠 우리 함께 저번 주에 나눴어요 염려 끝 했죠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물질의 유혹이에요 이 물질의 유혹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죠 작년이었습니다 몇십억 엔을 갖고 있는 한 젊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작년에 폭행하고 사건을 저질러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번 사람인가봐요 주식에서 돈 버는 법 뭐 이런 걸로 책도 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자카야 가가지고 술을 처음 마신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린 거죠 종업원을 불러나 놓고 갑질을 하고 그리고 막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난동을 부린 거예요 이자카야에서 보면 진상 손님이죠 그래서 이자카야 그 점장이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왔죠 경찰이 왔죠 막 난동을 부리니까 연행에 간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도 막 테이블을 차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경찰이 왔어요 막 술이 취해가지고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욕받って目の前가誰か分からないほどなんです 그러면서 막 찾지 말라고 이렇게 막 경찰이 막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고 경찰이止めるんですね するとその 욕받ってこう言ったんです 야이 자식들아 어라 어라 1억이면 니네를 다 벗길 수 있어요 자식들아 1억でお前らをクミにすることができるんだ죠 1억でお前らをクミにすることができるんだ죠 아저씨 통역 그렇게 박해 못하겠어요 수약そのぐらいしかできないんですか 야이 자식아 1억 있으면 자식아 너희들 다 벗길 수 있어요 자식아 1억でお前らクミにすることができるんだ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そして 이렇게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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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것들 이러는 거예요 本当に格好悪い奴らだな 그러면서 앞에 있는 경찰 다리를 빡 찬 それで目の前にある周りさんですね 足で蹴っ飛ばしたんです 그래서 폭행죄에다가 それで暴行の罪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行妨害罪で 경찰서에 유치장이 들어간 거예요 それで留置所に入れられました 그리고 잘못한 거 뭐 유치장 反省の色もないんです 나중에 재판을 받으러 왔을 때요 後に裁判のために来たんですね 反省하는 얼굴 하나도 없었어요 反省の色は少しもありませんでした 4천만円짜리 스포츠カーを 끌고 와가지고 4천만円の 스포츠カーに乗って 건방직에 들어가서 재판 받고 모짜라짜라した姿で裁判を受けたんです 여러분 돈이 쓰니까 멋지죠 皆さんお金がたくさんあるから かっこいいですか 어때요 違いますか かっこよくないんですか 근데 많은 여자들이 이런 돈 있는 사람 싫어하지 않는데요 4천만円짜리 스포츠カーを 쫙 끌고 와가지고 남바하고 여자들 꼬시면 거의 100% 차에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 같아요 4천만円짜리 차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4천만円のスポーツカー 皆さん知らないでしょ 이마무라さん 누가 4천만円짜리 차를 쫙 타고 와서 이마무라さん 앞에 딱 서는 거야 4천만円の車に乗って 이마무라さんの前に 止まりました 멀쩡히 잘생겼어 とてもかっこいい人なんです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마무라さん한테 이마무라さんに こう言うんです 귀여운데 可愛いな 내 스타일이네 私のタイプだな デイツ할래요 乗ってみないか 같이 식사할까 食事は 食事でもどうか 바다の 보러 갈까 海でも行こうかな 乗っていいですよ 탈 거 안 탈 거예요 乗りますか 乗らないですか 乗らないですか 뭐라고 수상해가지고 안 탈 거 같아 노정도さん 노정윤先生 私は絶対そういう人に 声かけられないと思います 아니 누가 말을 시킬 것 같아 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혹시나 みんなそういう設定でありません 그냥 왠지 노정도さんには 차만 뺏을 것 같아 노정윤先生は 車だけ 奪いそう 휴장は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시前は どうしますか 어 可愛い車 可愛いな と言われました やった 乗ってください 무시해 다른 사람들은 다 탄대요 でも 普通 乗る人 結構 いるらしいです 그렇게 와가지고 제 스타일입니다 같이 식사라도 할래요 食事でも しましょうか 여자가 됐어요 이러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서 차를 탔는데 그 차가 4000만원짜리 차야 ごめんなさい 男の人が 何か 아そこに 見たら 4000만원짜리 차에 乗っちゃうんです 아 실례합니다 이런다니까 세상에 사람들은 実は こういう 場合が 多いんです 世の中では 怪しい から 乗らない って 無視 車만 뺏고 車だけ 欲しがって 奪い 乗る 세상 안 그렇다니까 皆さん 世の中 は そうじゃありません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서에서 뭐라고 그랬어 1억円 있으면 너희 다 파멸 시킬 수 있어 복귀할 수 있어 1억 円 なら お前ら 희망 すること できる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가치관은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살았 그래서 이 사람은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1억 도 없는 것들이 구질구질하게 나이만 처먹고 구질구질하게 일하고 산다고 그랬어 그리고 1억 もない くせ 너희 年 ばっかり 굳자 って 같고 悪い と 言った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도 평가하기를 이 사람이 얼마를 갖고 있느냐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랍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새로운 집을 이사해가지고 신방을 했어요 신방 예배가 끝났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왔어요 집들이 끝나는 시간까지 돈 얘기했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의 새로운 구입 오아이 파트 중 마지막까지 돈 바까리 交わ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야시해서 4천만 됐고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아야시아 무시하는 돈이 簡単 には ならない 다 돈 돈 하면서 산다니까 돈 돈 돈 生きてる 왜 돈을 최고라고 생각을 하 왜 돈이 최고 だ と思 그 만큼 돈에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돈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의 유혹을 받을 때는요 웬만한 사람들이 그 매력 과 그 힘 넘어지는 거죠 성령에도 보면 물질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이 어디 한두 명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나이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아가 너에게 주어지네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분명히 분명히 자기의 소유 이거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네가 최고라 생각하고 있는 그거 네 소유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럴 때 하늘에 너에게 보아가 내려지리라 그리고 네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근심하면서 가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다 지쳤다 어쩌고 저쩌고 다 했다고 그런데 몇십 년 동안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물질 못 놓겠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죠 엘리사의 종 겨아씨도 물질에 넘어졌어요 엘리사의 종 겨아씨도 물질에 넘어졌어요 로세의 아내도 무너졌고 로또의 아간도 무너졌어요 아간도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물질에 넘어졌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물질에 넘어졌어요 다른 유다도 이스카리오 유다도 이런 사람 말로가 다 어땠습니까 인생에 비참하리만큼 정말 비극의 인생으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자 청년 사울왕 사울오 겨아씨 겨아씨 로세 아내 로또의 아간 아간 가른 유다 이스카리오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뻔한 사람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 상식치에서 봤을 때 이렇게 물질에 넘어진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구원 받았겠다는 생각이 드냐 그래서 이렇게 물질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질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일본어에 세,の 김생을 아이すること가 아らゆる 악의 네だから ある人たちは 金을追い求めたために 신口から 迷い出て 시중한 靴을 持って 自分を 사시通しました 여러분 물질을 탐내는 사람들이요 미혹을 받게 된대요 그 미혹에 미혹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된다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는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 돈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갖고 있어요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죠 돈이 잘못된 건 없어요 그 돈을 사랑하고 탐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돈이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살아야 된다 돈은 우리의 수단이지 내 목적이 내 목표가 대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럴 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미혹받게 되는 거고요 미혹에 빠져서 살게 될 때는 근심이 나를 찌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도 얼마나 돈을 쫓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집착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이 코로나 こと을 잊지 나가라 돈을 追이かけ 돈을 집착 持って 生きて いるんです 프랑스 실제로 있었던 일 프랑스 실제로 있었던 일 준재벌 정도 되는 꽤 부자인 한 사람 있었어요 중재벌 사이밭스 인생이 적 돈 잔 人 이랬 이름이 작게뽕 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작게뽕 이름이 작게뽕 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작게뽕 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작게뽕 브러쉬으로 하면 안 될까요 프랑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식 폭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받나 봐.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남은 재산이 10만 달러밖에 안 남았다는 통보가 왔나 봐. 그런데 10만 달러로 하면 일본행으로 하면 1,100만 달러 정도 되나요 지금? 그런데 1,100만 달러라고 하는 돈은 이렇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게펑이 갖고 있었던 돈을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돈이죠. 지금의 자게펑이 갖고 있는 돈을 비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게펑이요, 자게펑이요. 그런데 너무 적은 돈이니까 자기는 이제 망했다고 해서 이 강박관념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게펑의 친척 중에서 정말 가난한 조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게펑의 상속이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가 갑자기 10만 달러가 생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너무나 가난했던 이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아 이거 너무 흥지지 않아요 이거? 똑같은 돈인데 자게펑은 너무 적다고 죽었어요. 자게펑의 조카는 너무 많다고 죽은 거예요. 자게펑의 친척이 많아서 죽을 거예요. 이게 뭐하는지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대한 이런 탐이나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돈에 욕심이 없고 탐하는 게 없고 이런 집착이 없으면 이 사람이 왜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다 속으로는 돈, 돈 막힌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젊은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 결혼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돈 때문에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혼수가 아니잖아.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직 미혼인 분들. 그리고 이혼하고 다시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서 들으세요. 진짜 저런에 중요한 거. 배우자가 믿음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요. 배우자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신실한 신앙이냐 아니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있냐 없냐로 집안이 천국이냐 지옥으로 나뉘어진다고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있는 사람을 못 만나서 노조되면 아직 결혼 안 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만 나와봐. 아까 뺏은 차 가지고 가서 딱. 그쪽으로 4,000만원의 차량을 꺼내고 2명으로乗습니다. 이마머라さん 그렇죠? 이마머라さん 그렇군요. 여태까지 몇 사람이 이렇게 왔었다고요. 지금 몇 년까지 왔었군요. 그런데 딱 믿음이 없다고 해서 다 안 한 거죠. 그런데 신고가 없어서断봤습니다. 이건 뭐야? 그런 리액션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두 번째. 믿음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개떡같은 인격 가지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인격과 덤데미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과 덤데미를 봐야 돼요. 최소한 이 두 가지가 되면요. 절대 하나님 그 사람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키가 작아서요. 세가 작아서요. 얼굴이 좀 그래서요. 그런 건 3년 살면 끝나요. 그것은 3년 후에 결혼이 되어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 신혼 때 그 얼굴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배우자 얼굴이. 신혼 때 그 얼굴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난 결혼할 때 정말 귀여운 여자랑 결혼한 줄 알았어요. 결혼했어 그렇게 아저씨와 결혼했어 난 지금 어디에 오지스와 결혼했을때 시간 지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믿음이냐 믿음이냐 인격자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하시냐 티파니さん 알았어요? 출장 막 메모하고 있는 거 출장만 1초 김에 메모을取っています 잘 적었어요 그게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거 안 봐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지 이 사람의 재력이 어느 정도 되지 그런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면요 나중에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결혼할 때 보니까 혼수 엄청 짜지죠 요즘은 결혼 지참금이라고 대놓고 얼마 가져오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안 갖고 왔다 그럼 무시당하면서 산대요 폭언을 받으면서 산대요 심한 데는 맞으면서까지 산대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혼 포기하고 취직 포기하고 뭐예요? 취직 포기하고 뭐예요? 취직 포기하고 뭐예요? 연애 포기하고 뭐예요? 恋愛,デート 아키라메 결혼해도 애를 안 닫는 거 포기하고 애 닫는 거 포기하고 결혼しても子供을産むこと을 아키라메 그런데 더 웃긴 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소송을 돈 때문에 형제지간이 원수지간이 되고요 돈 때문에 친구지간이 깨져버리고 아니 그 돈이 뭐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그 가정까지 깨가면서 그걸 그렇게 사랑하고 탐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은 우리 삶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돈이 우리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요 성경이 보면 예수님도 세상 것으로 유혹을 받으셨죠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뭘로 유혹했죠 40일 금식으로 한 가장 육신적으로 허기가 저어있었죠 떡으로 먹는 떡으로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끊으시고 쫓으셨죠 예수님의 그런 말씀으로 쫓으시고 했었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어요 물질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도 아니고 우리의 결단력도 아니라도 오직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유혹해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악마가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믿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자 자, 일본어로言いましょう 神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神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일이요 아멘 여러분, 물론 돈이 없는 것보다요 열심히 일해서 돈이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렇게 번 돈을 가치 있게 바르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나와 우리 가정에 돈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돈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은 청직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청직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관리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사람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한 청직이어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역관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시고요 그 때 그 축복이 내 것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에 있으면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하니까 물질 유혹에 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면 관리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일에 쓰는 그 청직이시에게 더 많이 맡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이요 성경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탐내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받는 축복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근심으로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물질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어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요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청지기로써 돈을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인생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판은 옥토박 같은 마음판이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귀와 같은 밭이라고 했다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재물로는 너와 내 형제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유혹 앞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물질 앞에서 그 물질이 나를 유혹할 때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으로 끊으십시오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바르게 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사십시오 그런 물질의 유혹을 이긴 영적인 청지기의 삶에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영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 말씀대로입니다 믿음으로 물질의 유혹을 이긴 사람이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축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 마음을 내 스스로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진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있진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리기를 막 아까워하는 그 모습이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가 아니라 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 돈을 다스리지 못해요 결국 돈에 집착하면서 산다고요 성령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모든 게 아까웠어요 나를 위해서 쓰지 차라리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지나고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절대는 그 종이를 못 넘게 마귀는 막고 있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계속 말하고 있는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 마음에 유혹해 오는 그 물질의 유혹을 말씀으로부터 쫓으십시오 그것부터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가 무너지면 첫 번째 유혹이 무너지면 말씀으로 그 유혹을 하나 넘어뜨리면 그 다음 유혹은요 정말 쉬워요 첫 번째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것을 강력한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장애물 물질의 유혹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그 사람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받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